경상북도는 도청 안민관 로비에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메타버스 XR 체험존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. 메타버스 XR 체험존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혼합한 확장현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미디어 아트존, 메타버스 체험존, 아바타 포토존 등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. 특히 통합 신공항을 배경으로 한 가상현실, 이른바 메타포트도 일부 공개됐는데 경상북도는 메타포트에 면세점 5곳을 유치해 내년부터는 면세품 판매도 할 계획입니다. 메타버스 체험존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 본격 운영을 시작하고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.